제가 가지고 있는 신이 주신 역량이, 재능이 있다면 그게 어디까지인지 사실은 확인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조금 더 슬기롭게 시간을 잘 활용하고 접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. 그 진짜 아무튼 약간 이런 벅찬 시간 속에서도 우리 대표님께서 나름대로 아이디어와 여러 가지를 전시를 위해서 또 좀 워낙이 가까운 게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분이 돼가지고 그 힘을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사실은 제가 표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지만 그것보다는 정말로 매년 신앙에 갈수록 느끼는 게 조형성은 어차피 제가 연구하고 가야 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만 생각을 하죠. 종이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위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연이 담겨 있고 거기에는 또 애한도 있을 수도 있어요. 정도 있을 수도 있지만 아마 애정화된 여러 가지가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나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동시대 사람들과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사랑과 축복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조용화할지를 지속적으로 고민은 사실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좀 더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성숙해지고 싶은 화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전부입니다. 어쨌든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